늦게 늦게 와도 된다고 해. 나는 마음이랑 퍼즐하고 놀 테니까. 네. 주버전님 저 1시간짜리 퍼즐 있어요. 좋지. 먹자 먹자. 제가 결정장애가 있거든요. 아마 계속 저 혼자 골랐으면 정하지도 못하고 고민만 했을 텐데. 덕분에 잘 샀습니다. 알아요 그런 거. 나오신 김에 충분히 시간 보내다 들어가서요. 제가 경윤이한테 전화 해놨어요. 차만 마시고 가야죠. 마음이 아빠 덕분에 이런 데서 커피. 진짜 오랜만이네요. 저야말로 일하면서 맨날 믹스커피만 먹었는데. 송아 씨 덕분에 이런 데서 카푸치노도 마셔보네요. 제가요. 원래 한 번 정하면 잘 못 바꿔요. 그래서 맨날 카푸치노예요. 맛있어요. 앞으로 뭐 카페 올 일이 있으면. 카, 카, 카푸치노만 마셔야겠어요. 칫칫칫칫칫칫칫칫칫아. 아악. 헐. 아. 하나, 둘, 셋 너무 춥다 안녕하세요 아, 네 안녕하세요 아, 신랑 지인입니다 아, 네 신부님 여기 와주세요 이 얼굴 혹시 본 적 있나? 네 물론 본 적 있죠 장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